오후 하이 하이하이 오늘도 버블 커뮤니티나 저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음악중심이 끝나고 자 가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 쓰고 있네 덥겠다 아니야 그래도 막 그렇게 덥진 않았어 오늘은 어 아닌가? 그게 지금 깔깔이를 벗었어 그래서 괜찮아 지금 모자 한 번 벗어봐라 싫어 안돼 오늘 컨셉? 오늘 컨셉은 영화 컨셉이었는데 그게 뭐지? 그냥 영화 컨셉 한 김에 재밌는 거 해보고 싶었어 원래는 회사에서는 그 뭐야 넘놈놈에 나오는 누구지? 아 그 그거 어쨌든 다른 분을 이제 예시로 주셨는데 내가 이왕 하는 거 뭐 그냥 재밌게 가져 해가지고 그 이거 이 의상을 했단 말이지? 그래서 이 의상을 해서 했는데 내가 하자 했어 재밌잖아 했는데 말이야 난 진짜 다들 괜찮겠냐고 내가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난 괜찮 괜찮겠 괜찮다고 했지 난 당당하면 되니까 근데 조금 창피하더라 괜찮아 그래도 머리 색깔은 비밀이야 보여줄 수 없어 나 기 빨린 거 같다고? 음 어 어 맞아 응 정확하게 봤어 음 고글이 무자에 붙어있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건 따로 내가 따로 그 장착하는 거야 컴백 스포 안 되냐고? 컴백 스포? 어 응 안 돼 뽀로로 같다고? 나 이거 있어 기다려봐 이쪽 소풍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짠 이게 진짜 같아 보이지만 이거 그거야 고무 같아 이게 푹신푹신해 약간 이거 이거 나와서 막 방송 꺼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? 근데 혹시 몰라서 반만 보여줬는데 근데 혹시 몰라서 반만 보여줬는데 모자끈으로 리본을 꼽으라고? 이거 이러고 이거 손으로 꼽고 볼게 됐지? 흠 갑자기 존 나와서 깜짝 놀라요 놀릴 수 있어 놀릴 수 있어 놀릴 수 있어 응 밥은 챙겨 먹었냐고? 밥 아까 김치볶음밥 먹었어 그리고 바뀌어서 갔는데 양도 적어졌어 단백질도 적어서 그래서 두 개씩 먹어야겠어 안 덥냐고요? 지금은 안 더워요 괜찮아요 깔깔이 근데 저거 진짜 따뜻하더라 나도 평소에 입고 다니긴 한단 말이지 운동하러 갈 때 그럴 때 편하고 좋아 토마토 리노? 토마토 왜? 다시 김복의 시대구나 근데 약간 난 옛날 거가 더 맛있었던 거 같아 밖이라서 음성하고 보고 있어 그냥 얼굴 보고 웃는 중 웃어 많이 웃어 자기 나 퇴사했는데 뭐하고 놀지 정해주라 심심해 그러면은 다른 회사 면접을 보면서 놀러 다녀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 어 어제 승민이랑 피자 같이 먹었어? 승민이 피자 먹었어? 군밥 하나만 주세요 나 자기 때문에 오타쿠 다 됐어 책임져 왜 오타쿠가 됐어? 왜 오타쿠가 됐어? 애니를 많이 보나? 아니야 그거는 동당해도 돼 괜찮아 아 오늘이구나 그 방송이 재밌게 잘 보시길 바래요 아 그 부위를 운동 한 번 더 하면 돼요 쭉쭉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풀려 지금 입은 옷은 긴팔이냐고 아 이거 긴팔 셔츠 같은 거 이거 이거에다가 깔깔이 입고 조끼 입고 그리고 이거 이거 어 저거 뭐야 저거 까먹었다 어쨌든 저거까지 해서 멤버 중에 가장 모기에 많이 물리는 거 음 아무래도 모기에 가장 많이 물리는 거는 현진이 아닐까? 걔는 그냥 뭐만 하면 물려있던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원봉 제고 언제 풀려? 그거 없어 품절이야? 난 몰라 언제 풀리냐 빨리 풀어주세요 예쁜 부 빨리 풀어주세요 난 모기도 모기지만 팔이 윙윙 꼬이는 것도 너무 싫어 그치? 나도 싫어 그치? 모기 대 바선생 모기 대 바선생 모기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바선생은 모기는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뭐가 더 좋을 거 같아? 난 둘 다 좀 그런데 슉 괜찮은데 꽤? 괜찮은데 꽤? 오 느낌 있지? 두두두두두 아니 당연히 바선생이 더 별로지 그래? 음 바선생이 훨씬 싫구나 그러네 그러네 차라리 모기가 낫다고? 눈두르기 다 그냥 죽여 그러면은 바선생 한 마리 대 모기 40마리 어느 방으로 갈 거야? 그 방이 정해져 있어 바선생 한 마리 방 모기 40마리 방 어디로 갈 거야? 바선생은 그래도 나를 물지 않잖아 그치? 물지 않지 모기 40마리 방으로 간다고? 네 왜 들어가야 해? 돈 주냐고? 어 아니 안 줘 대신에 거길 거길 들어가야 집에 갈 수 있어 들어가서 한 시간 버텨야 돼 바선생 한 마리가 차라리 더 낫다고? 모기 40마리 다 잡아 죽인다고 무서운데? 이거는 좀 갈리고 있어 바선생 집에 안 간다고? 응 그래 그럼 그 방에 내가 있어 그 두 방에 다 내가 있어 어디로 들어갈 거야? 어디로 들어갈 거야? 어디로 들어갈 거야? 바퀴 이름 지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 그래 바... 아닌데 살생은 안 돼 어느 방에 들어가도 살생은 안 돼 모기 40마리 하면 비뇨로 온다고? 그래? 아니면은... 자 그럼 이거 해보자 자 부모님이 내 결혼 상대라면서 자기의... 나 말고 자기의 결혼 상대라면서 이제 그 사람만한 마선생이랑 사람만한 모기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 누구랑 결혼할 거야? 아닌가? 결혼? 결혼? 어쨌든 미쳤다고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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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음을 택한다고? 흐흫 흐흫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흐흫 그치? 그런가? 아 죽어도 안 한다고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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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신으로 산대 흐흫 네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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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선생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 흐흫 흐흫 모기도 사람만하면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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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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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러면은 솔직히 바퀴는 너무 사람만 하면 좀 그러니까 사람만한 파리 막 말도 해 파리가 말도 해와 그리고 사람만한 모기 걔도 막 말해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왕 왕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말을 해 의사 소통이 가능해 더럽다고? 아니, 걔네도 씻고 막 그래 우리처럼 상상했어 모든 사람만 하면 그 디테일들이 너무 잘 보이잖아 왜 자꾸 조건이 좋아지냐고? 조건이 좋아지면 좀 다를 줄 알았지 팔이가 막 씻어, 어, 씻어 바디워시로 막 닦아,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해, 막 먼저 천국 간다고? 난 누구랑 할 거냐고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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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그래도 모기 쪽이 좋으려나? 모기? 모르겠어 나도 사실 오늘 민호 MBTI INTJ인가 보다 아까 N이랑 S 모르겠다더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N 맞네 아니야! 그런가? 어쨌든 나 근데 J 아니래 아무튼 나 J인데 근데 토마토가 지금 어딨냐고 토마토가 어딨어 지금? 난 토마토 지금 집에 있지? 뭐지? 토마토는 지금 집에 있어요 토마토는 집에 있어요 다른 질문 다른 질문? 다른 질문 뭐 있을까?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뭐가 있어? 오빠 나 오빠한테 칭찬받으려고 정교 15등 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장하다 아주 장해 축하한다 15등 케이크 만들려고 사는 거 찾았어? 나도 용복이랑 케이크 만들어줘? 음 좋지 나도 요리하고 싶고 좋지 근데 케이크 만들었는데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베이킹 연습했었냐고요? 옛날에 한 1년 전인가? 2년 전인가? 얼마나 됐지 그게? 한참 그때는 좀 시간이 있었지 지하철이다 시원해 부럽지? 난 차다 시원하다 부럽지? 소고기 먹는 중이야 소고기 맛있겠다 소고기 맛있겠다 나도 소고기 먹고 싶다 나 소고기 운동하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 운동할때는 잘 챙겨드세요 나 소고기 운동하는 중인데 너무 힘들어 잘 챙겨 먹어야 해요 근육이 거의 너무 많다 밥 나도 근데 지금 배고파 저녁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에스클래스 댄스가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? 음... 어떨까?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오랜만에 캡처 타임 하자 캡처 타임 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